오늘은 웹 애니메이션입니다. 이제는 웹 프론트엔드로 정말 만들 수 있는 게 다양하게 많습니다. 그런 만큼 단순히 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. 웹에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가볍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는 CSS 트랜지션입니다. 가장 간단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연출입니다. 그냥 CSS 프로퍼티에 트랜지션이라고 선언만 하면 됩니다. 그 트랜지션 속성에 애니메이션 시킬 다른 CSS 프로퍼티를 할당해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. 그냥 시작과 끝 스테이트만 잘 지정해 놓으면 값이 변할 때 웹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애니메이션 연출을 돌려주기 때문에 가장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. 웹사이트에서 메뉴 버튼 같은 거를 눌렀다고 할 때 메뉴나 내비게이션 바가 부드럽게 등장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쓰기 아주 적절합니다. 그런데 종종 CSS 트랜지션만 가지고는 뭔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. 그냥 시작과 끝 이렇게 단순한 연출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뭔가 좀 더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계속 돌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CSS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. 좀 더 복잡한 애니메이션 연출을 넣는 게 가능합니다. CSS 트랜지션의 경우에는 사실상 시작과 끝 이렇게 상태 둘만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사이 애니메이션 방식만 또 가볍게 정할 수 있는 게 전부였는데요. CSS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좀 더 많은 게 됩니다. 키프레임이라고 하죠. 시작과 끝만 넣어도 되지만 중간 상태를 원하는 만큼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. 버튼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클릭하면 막 양옆으로 막 진동하는 쉐이크 효과를 구현한다고 한번 해보죠. 트랜지션만 이용해서 구현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. 그런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하면 중간 상태를 지정하고 좌우로 움직이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. CSS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좋긴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CSS에 정적으로 선언을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.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수 있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처럼 이것저것 애니메이션을 돌리고는 싶은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쉽게 컨트롤을 하고 싶다. 이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그럴 때 바로 이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 웹 애니메이션 API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건 상대적으로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요.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CSS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모두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CSS를 직접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한 번 선언을 하고 나면 값을 바꾸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CSS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필요는 한데 상황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연출 값을 계속 바꿔줘야 한다면 그럴 때 이 자바스크립트 웹 애니메이션 API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단점이 좀 있다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아직 모든 브라우저에서 완전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완성도 높은 폴리필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라이브러리 주소는 영상 설명에 달아두겠습니다. 지금까지 봤던 세 가지 방법은 상대적으로 고수준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미리 어떤 애니메이션 줄 건지 다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정말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정말 말 그대로 매 프레임마다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돌릴 건지 그때그때 계산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매번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.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. 그러면 이 네 번째 RequestAnimationFrame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건 그냥 함수 하나인데요. 하는 일도 단순합니다. 이 함수에 콜백 함수를 넣어서 불러만 놓으면 바로 다음 프레임에 해당 콜백 함수를 불러줍니다. 여기서 제가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이건 보통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주사율과 일치합니다. 모니터가 1초에 60번 화면을 갱신해주는 60Hz라면 이 RequestAnimationFrame을 부르면 보통 60분의 1초 내에 콜백 함수를 불러줄 겁니다. 그 콜백 함수에서 직접 HTML 엘리먼트든지 다른 거든지 뭐 직접 아무거나 바꿔주면 그걸로 끝입니다. 그럼 여기서 프로그래머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매 프레임마다 콜백 함수가 불리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점. 다른 하나는 그 콜백 함수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려주는 타임스탬프가 들어올 거라는 점입니다.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은 직접 다 계산해서 구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다른 방법을 도저히 쓸 수 없을 때 이걸 쓰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. 제공하는 게 정말 단순한 만큼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 구현을 해야 합니다. 대신에 이 RequestAnimationFrame 함수를 이용을 하면 정말 뭐든 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. 그럼 어떨 때 이 RequestAnimationFrame 함수가 필요할까요? 웹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임 같은 걸 만든다. 이럴 때 사용하시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. 유저 인풋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무언가 움직이게 해야 한다면 기존 고수준 애니메이션 API를 가지고는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럴 때 이 한 땀 한 땀 프레임을 관리할 수 있는 RequestAnimationFrame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.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뭘 써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CSS 트랜지션 선에서 해결이 된다면 트랜지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안되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그것도 안되면 웹 애니메이션 API 그마저도 안되면 RequestAnimationFrame 이걸 사용한다.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. 오늘은 웹에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간단히 네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